오늘 한국인의 앞날, 한국을 잘 들여다보는 유럽의 지한파 의원들이 유럽특파원에게 이런 질문에 진짜 은중유골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적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유럽특파원의 정철환 파리특파원의 이야기는 공병호TV에서 자주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외부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근래 유럽국가의 지한파 외교관을 만나면 의뢰이 나오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탄핵될 것 같으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유럽에서 한국을 잘 아는 외교관들이 그분들도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큰 신문상 한 걸 알으니까 조선일보 특파원에게 묻는 겁니다. 질문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시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합니다. 그들 눈에는 한국의 탄핵은 일상적 정치 과정 중 하나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파리의 한 외교관은 8년 전과 여러 가지가 비슷합니다. 어디선가 짜놓은 탄핵 시나리오가 착착 진행된다고 믿는 듯했다. 저 이야기가 아니고 파리 특파원이 치한파 외교관들에게 들은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저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그다음 이야기가 드리면 또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둘째 치한파 외교관들이 묻는 것이 이재명 의원이 집권하면 한미관계, 한유럽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미 두 가지 전제가 깔린 질문입니다. 일단 한국의 탄핵 정권이 닫히면 이재명 의원이 다음번 대선주자로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외교정책은 지금까지 크게 다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이재명 의원의 외교와 안보관에 대한 자세한 이해가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국의 진보좌파 진영 정치인은 대부분 반미, 반스방 민족주의자라는 인식이 강한 듯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예리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것 같냐. 탄핵되고 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한미관계와 한유럽관계가 어떻게 변할 것 같으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불편한 내용에 대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이렇게 여러분들 왜 이런 데서 다룹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여기서라도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쓸데없는 이야기니까. 일단 한국의 탄핵정국이 닥치면 이재명이 다음번 대선주자로 유력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재명이 되면 외교정책이 크게 요동칠 거라고 보는 겁니다. 외교관들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한국은 이번 윤정부들로서 부쩍 미국 유럽과 유대를 강화하면 서방의 이런이란 정체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런 행보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급부상하고 중국과의 경제적 마찰이 극심해져가는 와중에 서방 외교 전략가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신호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되겠냐.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헷가닥하지 않겠냐. 이게 여러분 유럽의 지한파 외교관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인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전화 생각이 크게 다른 게 아닌 겁니다. 다만 문제가 여러분들 왜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외부인의 시각에서 이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이 믿고 의지할 만한 서방의 이론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 왜 한국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워낙 헷가닥하는 나라니까 대부분 어느 나라든 간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외교적 색제가 조금씩은 바뀌지만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처럼 큰 폭으로 여러분들 바뀌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폭을 이런 바 바꾸니까 한국이 경제 사회문화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정치 외교적은 아직 불완전한 나라 지금은 우리 편이지만 언제든 정권이 바뀌고 태도가 급변할 수 있는 나라는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브루쉘의 한 외교관은 정부가 바뀌면 외교정덕도 변화한 것이 당연하지만 한국은 그 진폭 스윙이 큰 편입니다. 점잖게 돌려서 말했을 뿐이지 한국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등을 돌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럽의 엘리트들이 한국 정치와 정책당구의 수준을 넘어 낮춰보는 게 아닌가 싶어 불쾌하기도 했다. 전혀 불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니까 그러나 서방의 외교관들은 한국의 속속들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들이 이런 우려하는 것은 정확한 우려죠. 윤 대통령이 탄핵당할 것인가 두 번째는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거의 그렇게 보이는데 외교정책이 바뀌지 않겠냐 항상 그렇게 바뀌어왔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가정문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서방 외교관들이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 상황을 자세히 알 수가 없겠죠. 하단에 독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가 보니까 대부분 뭡니까 그냥 본질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본질을 못 보는데 여기 보시면 80학번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한 기대난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도 계시고 사회 산 세대가 바뀌려면 60년이 피도하라고 하는데 신북적 LL 운동권 세대가 소멸되려면 1980년 기점으로도 2040년은 돼야 될 것 같고 길게 1990년이면 2050년은 돼야 될 겁니다. 지금 세대가 의식화 교육을 안 받는 게 어디냐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본질을 보실 분은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분 딱 있었습니다. 한 60여 분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로 도독을 맞은 정권 국민에게 돌아오지 않는 한 요원하다고 봅니다. 딱 한 사람이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유럽 외교관들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이은주의 본이 여러분들 성적표입니다. 용인 기흥정예 이게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모든 동에서 1, 2, 3, 4, 5, 6, 7, 8, 9 9개 동에서 이은주의원이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플러스 14.38%가 더 크게 나온 겁니다. 그냥 미친 수치가 나온 겁니다. 이은주의원의 여러분들 경쟁자가 마이너스 14.12%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나옵니까 유령 사전 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은주 후보에게 전부 다 더해 줬을 때 이은주 후보가 이런 표를 얻은 만큼 상대방의 표를 빼앗긴 모양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선거 실상이거든요 한국의 대한민국 사람의 태반은 조선사람들인 겁니다 선거 조작 이렇게 여러분들 득표수로 나와도 전부가 다 여러분들 다 뭉견 겁니다 윤석열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다 국힘당 국회의원 여러분들 다 한국의 운명은 거의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유럽 외교관들은 모르는 겁니다 표를 여러분들 이은주 위원 함께 유령 투표자 수를 만들어가 전부를 다 더해 주게 되면 이런 표가 나옵니다 좌우대칭에 그다음 여러분 용인의 또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용인 수지 병 선거 결과입니다 이런 미친 결과가 나와도 다 조선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조선사람 산수를 배우지 않은 거예요 표를 전부를 다 뭡니까 더블당 후보 함께 다 더해 주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플러스 15.11% 이러면 더블당 후보가 나오고 국힘당 후보가 마이너스 15.11% 나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좌우대칭이 탁 돼 가지고 이걸 다 한국 사람들이 다 덮은 겁니다 그래서 꼼짝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꼼짝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 한 장기 집권이 불가피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로사태나 이런 것은 그렇게 대단한 뉴스가 아닌 겁니다 나라 전체가 다 넘어간 겁니다 이걸 보고 이걸 보고 전직 언론인들이 다 뭐죠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미쳐도 완전히 미쳐버린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마음을 다 비우고 그냥 뭐 어떻게 하겠냐 세상이라는 것이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지 않느냐 세상이라는 게 별 게 있냐 이야기죠 개인 인생이든 사업하는 사람 사업가든 나라든 민족이든 간에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게 그게 뭡니까 삶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거에 여러분들 침묵하는 순간 그걸로 그냥 끝장난 겁니다 이렇게 예언주 후보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표를 전부를 다 믿어준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뭘 이야기하라는 겁니까 그걸 여러분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 보고 우리 윤 대통령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뭐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윤 대통령이든 너희들 윤 대통령 간에 나라를 요절 내버린 거지 뭐 인제 와가지고 뭐 정신 차려 봐야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 넘어가 버렸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이거는 조선 사람들 정도면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왜 산수를 안 배웠으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산수를 배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심한 겁니다 자기 자유를 지키는데 그래서 이제 생명도 빼앗기지 않습니까 재산도 그 다음 빼앗길 거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말씀드린 이 유럽 외교관들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걸 모른다 다 넘어간 거를 그리고 이 넘어가는 데 결정적으로 윤 대통령이 기여한 거고 뭐 거기에 가장 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전투표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사전투표암마다 우리 경찰관들이 쫄쫄 따라다니도 하겠습니다 그게 서울법대 출신들이잖아요 알았다 하시기 바랍니다 뭐 인제 선거하든 안 하든 간에 결과가 다 결정된 겁니다 조작을 하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들 선거결과를 만들 겁니다 열심히 뭘 해볼 겁니까 이런 거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여러분들 지적하시는 분이 딱 한 분이 이분 정도인 겁니다 나머지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그들이 사회주류가 된 지금 그들의 오만 방지한 태도와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싸울 건데 선거가 다 장악됐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아침부터 찬물 견뎌서 좀 그거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결정 회사 진정 정 확인 회사 cow